두 광주리 환상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 어제 포스팅에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두 광주리의 의미에 대해 언급했다. 아모스의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고 예레미야의 대조적인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은 극상품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상징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였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악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 다른 상반된 평가를 하셨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거나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일까? 무화과 나무의 최종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절박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두 무화과 무리는 그날의 올라갈 자와 환란의 남겨질 자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먼저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40년간 외쳤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마지막 시대의 유다 왕들은 메시지에 불순종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우리 마지막 세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준 것이다. 유다의 멸망 후에 포로기간 70년은 우리에게 7년 환란을 상징하는 유비사건이다.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로 평가받았다.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예표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이다. 제국이 주는 음식과 문화에 저항하면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다. 타양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고 용강로 불에서 보호하셨으며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말씀과 꿈과 해몽과 환상을 주셨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했으며 수시로 금식하며 회개하였다. 말씀을 연구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기간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았고 자기 백성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다니엘은 71회의 예언을 깨우쳤고 자기 백성의 끝날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끌려간 이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후에도 남은 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요하나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으라는 목소리에 불순종하고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강제로 데려갔다.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로 이주하는 불신앙을 드러냈다. 그들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1.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2.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이다. 배신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는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의 웅덩이는 왜 터졌을까? 노아 방주에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역청을 칠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노이즈에 슝슝 구멍이 나서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새 나가고 세상의 것들이 들락거렸고 가증한 것들과 섞였으며 타협함으로 마음이 나누어졌다. 사람의 본질은 마음인데 세상에 마음을 주었고 마음을 빼앗겼다. 경건에 대한 열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되었다. 자기들의 길을 굽게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예언자들은 한낱 바람에 지나지 않으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결국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갔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이자 돌 무화과였다. 예레미야는 고독한 예언자로 험난한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길과 악행을 버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끌려갔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다. 그의 메시지는 수천 년을 지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남겨졌다. 우리 세대 또한 그들처럼 말로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을 앞둔 세대에는 언제나 두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과 악한 종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 좁은 길을 걷는 자들과 넓은 길에 서 있는 자들 빌라델비아 휴거교회와 라우디게아 환란통과교회 양들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런 일들을 자랑하라. 곧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견고한 사랑과 공의와 의로움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에 대해 자랑하라. 나는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로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금잔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포도주는 온 세상을 취하게 했다. 모든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온통 미쳐버렸다.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허망한 것들에 무릎 꿇는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상품의 무화과가 될 것인가? 한글자막 제공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